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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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미리 얘기해봤자 미리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 이 정도론만 고등래퍼 고등래퍼 나오기에는 어 고등래퍼 나오기에는 나이가 어 쉽지가 않아 고등래퍼 나오기에는 거기서 어 되게 늙은이 취급 나올 것 같아서 생존방송으로 켰지 생존방송 또 이렇게 뭐 라이브 라이브 요청을 걸어서 또 무슨 얘기하려고 또 간만에 아 아 아 저스티스 형 생각 좀 많이 하는구나 어 좀 재밌는 질문 좀 두유 라이브요 사승이 뭐야 사승이 짜증나요 알아요 뭐야 뭐 간만에 어 켰쑥 잠만에 켰고 뭐 사실 이제 쇼미 끝난지도 벌써 2,3개월이고 이제 본연의 내 삶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가면 친구들이랑도 만나고 롤토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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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골드까지 찍었어 얼마전에 일반만 하다가 일반만 하다가 그 일반 같이하는 애들이 형 형 정도면은 플랫 그냥 간다 해가지고 랭을 한번 돌려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돌렸는데 바로 골드 가더라고 골드가고 그냥 딱 그정도 골드인가 근데 너무 많이 하진 않아 그냥 머리 머리 아플 때 하는 거지 뭐야 라이브 참여를 왜 이렇게 보내는 거야 뭐야 이게 여우원 연지 민준 솔은 또 이거 받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그래 뭐 또 궁금한거 없니? 정말 할 말이 없네 막상 키면은 정말 특별할 때 빼고 가들 이제 삶이 있으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 다들 이제 워낙 이제 잘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군데서도 많이 찾고 이러니까 그냥 딱 이제 거의 큰거 아니면은 잘 안만나는거 같아 어 멋지면은 우리 딸이 불러줘요 어 정말 되게 감사하고 자 요즘 이제 다시 이제 어 다시 그 너무 그동안 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라 될까 시간에 쫓겼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되게 좀 여유롭게 하고 있고 되게 이제 열심히 살고 있어 어 혼자 하는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 아니 질문이 음 되게 이제 어 해줄게 딱히 없네 아무튼 여러분도 어 항상 만수무강하고 지금 차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잠깐 켰는데 음 사실 뭐 그냥 살고 있습니다 에 사실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어 퇴사하고 뭐 해먹고 살죠 하고 싶은거 하면 되지 않나 오랜만에 켰으니까 아니 사실 켜놓고 그냥 이제 안부인사상 킨거라서 여러분도 이제 각자 일 각자 일로 돌아가십시오 되게 되게 유익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야 좀 제가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 핸드폰 카메라로 저를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스위치를 온오프가 있기 때문에 암튼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고생하세요 저는 또 바쁜 삶을 살기 위해 미팅을 가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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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